안녕하세요. 저는 유상통에서 우편일반과 예금일반 강의하고 있는 고민석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합격자 이영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청에 이번에 합격한 이영아라고 합니다. 말씀 듣기로는 공부하신 지 4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초단기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고요. 어떠신가요? 합격하신 후에 기분이라든지 그 위에 어떤 일정들을 좀 가지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감 안 나고 좀 얼떨떨한 느낌이 많이 있는데 임용 되고 나면 못 노니까 많이 놀아도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취미활동에 조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대단한 애 하면서 그날 회사에 커피 쏘시고 밥 사시고 친척들한테도 다 전화해가지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정말 기쁘실 것 같아요. 혹시 이제 계리직을 처음에 어떻게 접하셨는지? 저는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게.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해서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재미있어서 서비스를 하면서 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우체국 창구에 앉아계신 분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계리직이라는 직렬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그 알게 된 날 유튜브에 쳤는데 그냥 유상통만 뜨길래 저는 다른 사이트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상통이 유명한 저번에 하고 그날 바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상통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니까 유상통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강의를 들을 때 전자칠판을 활용하거나 그 자료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강의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Q&A 게시판에도 선생님들이 되게 빠르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기존의 내용을 찾아보고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또 다른 걸로는 OX 퀴즈가 이번에 진짜 특색 있고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OX 퀴즈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서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옮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O나 X로 해서 틀렸으면 왜 오답인지 아니면 왜 정답인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시중에 OX 문제집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 사이트 자체에서 우편과 예금 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옳고 그름을 바로바로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연습을 계속하면서 반복하면서 외워지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이셨군요. 보통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 안에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하루에 공부한 양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는 어떠셨나요?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한두 달은 여섯 시간이 최대였고 세네 달쯤에는 아홉 시간부터 한 시간씩 늘려가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날은 조금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제 컨디션에 맞게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훨씬 많은 시간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공부하는 어떤 루틴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우선 우편이랑 커밀은 매일매일 했어요. 왜냐하면 좀 휘발성도 강하고 어렵기 때문에 눈에 자주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과목은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예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는 예금하고 하루는 보험하고 번갈아 가면서 최소한 세 과목은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거예요. 보통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를 일정 수준까지 해주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하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데 비슷한 형태로 해서 조금 진행이 되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 과목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편이랑 예금, 보험을 공통적으로 했던 거는 기본서를 두 단원 정도 읽고 예상 문제집이랑 핵심 체크를 매일매일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서에서 봤던 부분인데 예상 문제집에서 틀리면 한 번이라도 틀렸을 때는 무조건 오답을 계속 반복해서 받거든요. 또 신기한 게 핵심 체크에서 맞는 게 예상 문제집감도 틀리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틀린 문제는 기본서에서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고 우편은 좀 제가 선택 등기, 준 등기 이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그런 파트는 좀 깜지를 써가면서 그냥 임의로 빈칸을 제가 뚫고 그걸 기화펜으로 적어서 채우는 연습도 많이 했었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책을 읽는 기분이다 보니까 머리 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아 나 좀 경제 배우나 보다 하면서 책 읽듯이 그냥 계속 눈에 익히고 기술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는 유튜브에 도움을 받고 강의를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보험은 이제 이론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좀 머리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상품은 솔직히 너무 장화하니까 하기가 싫어가지고 거의 손에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종일쌤 특강 듣고 그 자료만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험은 그 자료만 보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가 어떠셨나요? 어, 너무 화났어요. 왜요? 너무 어렵고 봐도 너무 새롭고 분명히 다 강의에서 알려주신 건데 말이 살짝만 바뀌면 처음 보는 문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봤는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이러니까 계속 화가 나가지고 좀 안 되겠다. 내 걸로 만들어버리자. 약간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영하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하셔서 단권하신 필기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쇄된 건가? 아니면 프린트한 건가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직접 일일이 다 손으로 수작업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정리가 쭉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별도의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쓰신 거거든요. 근데 정리한 것만큼 정말 공부도 깔끔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보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색상 이런 것도 표시했는데 산만하지가 않고요, 내용이. 아주 본인이 정리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하셨네요. 필기한 것만 잠깐 봤어도 공부를 얼마나 깔끔하게 열심히 하셨는지를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거는 또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가지고 아예 놓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단어장이라도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달 동안 단어를 한 시간씩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인쌤이 올려주시는 계리직 학습지가 자료실에 있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보자 라는 생각으로 딱 두 개만 병행을 했는데 실제로 제인쌤이 기출해 주신 방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적중이 잘 됐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에 4개월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셨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단계간에 합격한다라고 하면 좀 남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그 필사기가 과연 무엇일지 우선 OX 퀴즈를 정말 틈틈이 많이 풀어보고 틀린 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 기본서에서 찾아가지고 왜 틀렸는지 머리에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던 거랑 우선 취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 여기서 화가 끓어가지고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좀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에도 되게 공을 들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일반적인 소원 패턴하고는 조금 다르신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드라마 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일괄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게임을 적절하게 하시면서 공부에 쌓인 스트레스를 갖다가 좀 그쪽으로 좀 푸셨군요. 아,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한 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자기 걸로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간에 합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면접이라는 또 큰 관문이 있는데 면접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사실 커트에 가까운 점수여가지고 그 필기 발표나고 한 달 뒤에 외부 강사님 수업도 듣고 또 유상통 스터디원들이랑도 일주일에 두 번씩 화상으로 하면서 스터디를 병행하면서 준비했는데 제가 외부 강사님한테 배워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발표 연습을 하면서 조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이런 게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면접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경쟁자잖아요. 그런데 경쟁자라기보다는 같이 합격해야 될 동료가 되군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도움을 주시면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셨는데 그러면 중간중간에 유상통에서 이렇게 면접하신 것들이 실제 그 면접에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사줘서 써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고 그리고 오프라인 면접도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 그 이미지 컨설팅 해주는 것도 솔직히 좀 허술하게 갈 수 있던 부분들 놓칠 수 있던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다 잡아주시니까 면접날 조금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갈 수 있더라고요. 혹시 면접 준비하시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우체국 봉사를 갔던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면접 준비가 봉사를 가셨어요? 네. 어떤 봉사하신가요? 그 우체국의 전반적 우편물류도 이렇게 뒤로 빼주기도 하고 고객님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으면 옆에 가서 도와드리고 포장도 좀 버거워하시면 같이 도와드리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내가 가져야 될 직업을 조금 선행하는 그런 경험도 되셨겠네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실 때 물론 단기간이지만 중간에 매일매일 그냥 24시간 같은 텐션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어떤 슬럼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셨나요? 우선 저는 시험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그냥 하자라는 마인드로 쉬지 않고 계속했고 그 전까지는 아 힘든데? 하면 그냥 집 가서 쉬고 내일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좀 힘들면 핸드폰을 하면서 볼 게 아니라 그냥 잠이라도 자자 하면서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자고 다시 공부하고 그러면서 체력을 충전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놔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나름대로 잘 극복을 하셨네요. 쉬식을 취하시든 게임을 하시든 여러 가지 형태를 해서 다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리직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우선 쉴 때는 정말 푹 쉬어주고 나를 먼저 돌봐야 내일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휴식에 대한 죄책감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고 그냥 노래를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유튜브에 한강뷰 로파이 음악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한강뷰 보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기분도 내시면서 힐링도 하는 자기 반의 뭔가 재미 코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부한 에너지가 적절하게 또 쉼을 가져가지고 다음 단계로 해서 진행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합격하시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가져가지고 또 화면상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영아님 모시고 합격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각각 또 어떻게 적용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시고요. 그 밖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상통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께 직접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힘들게 합격하셨는데 두 번은 못 하겠어요. 그렇게 단기간에 합격하셔도 두 번은 못 하신다고 하니 진짜 제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저는 막 4개월도 지옥 같았는데 진짜 진짜 대단하셔. ible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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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